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참 키가 잘 되어 있을래 나 모르겠다. 아 이거 다 하나도 안 있네. 아 맞다. 어제 조이스틱 했구나. 아 맞네. 조이스틱 썼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어 아머킹이다. 아머킹. 홀. 홀. 피닉스. 누가 봐도 캔하고 가일 합친 것 같으니까. 난 캔도 아니고 가일도 아니야. 몸. 대갈통만 빼면은 캔. 머리 위로는 가일. 캔하고 가일을 합체해놨다. 어떻게 보면 캔 같고 어떻게 보면 가일 같애. 아 이건. 이건 그게 없네 기술이. 아 이거 데빌 카즈야가 보스죠. 데빌 카즈야. 아 베니마루 머리구나. 아 참. 에. 베니마루랑 캔 합친 것 같네. 아니 가일도 머리 이렇잖아요. 에. 일본 양아치. 양아치 영어에 나오는 머리 이거. 하. 으흐흐흐. 흐흐. 으흐. 어어어어연. 와우 그리고 철권3에서 사라진 기술들도 있구나 어우 이거 특별한 기술이 별로 어휴 어어 아 아 따라따 딱딱딱딱딱딱딱딱 아 10단 콤보도 못하겠어 이거 반격기 잘 되나 오예 반격기 이게 반격기야 그래도 이 벌써 철권2에도 반격기가 돼요 반격기 마메 버전으로 타임크라이시스 아 진짜요? 마메 버전으로 타임크라이시스 마메 버전으로 타임크라이시스 돼요? 오오 새로 나온 마메로 그거 하면 되는구나 오오 좋은 정보 땡큐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아니 저분은 근데 인터넷 좀 어떻게 빨리 개선해야되는데? 내 플레이간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인터넷 바꿔달라고 해요 빨리 아님 집을 이사가라고요 아 20메가 인터넷이 뭔 말이야 요즘에 기가인 기가인터넷인데 그거죠 그거 얼마라고 너무하잖아 요즘에 신작 그거 신작 나오잖아요 그거 다운받는데 20초도 안걸려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런 시절인데 20메가라니 말도 안 돼 완전 고시원 인터넷이죠 오오 와이씨 오예 10기가 인터넷 어? 어어 그건 더 비싸겠네 근데 100메가 뭐 100기가 뭐 제한하 그런거 하겠지 또? 완전 무제한은 또 아닐거 아니에요 겁나 빠른 대신에 또 그게 있더만 근데 지금도 쉽 기가인터넷인데도 완전 기가속도도 안 나와 예 계속 100메가씩 찍는거 찍는것도 아니야 속도가 지금도 뭐 완전 그 속도 안 나오는데 모르겠네 가봐야 잘되네 일단 우리동네는 바로 안되겠지 그냥 수도권부터 먼저 해주겠지 아이씨 어어 졌어요 보수 요즘 그죠 요즘 거의 기가죠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아유 екс의 아..ilee 아이씨 일로와 딱밤한데맞죠 이씨 아 여긴 이것도 안되는구나 기술이 왜이렇게 안되는게 많아 아이씨 잘 먹네요 그만 막아이씨 다 막아이씨 어어 아웃노 다 피해 내꺼는 아이씨 암호킹 꺼내야 되겠다 안되겠다 암호킹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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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잡기다 꼭 부탁드립니다 gt 킬라엘리사님 활용합니다 아우 이씨 이거 아주 얌전해 이거 아 죽네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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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쨰 행이동도 없네? 윤탄는? 그렇지 그렇지 왓쨰옹 익숙해 와우! 어어? 어우, 쒯 얘요? 그렇쵸, 이소룡이죠 이소룡 몬다 가지고 만든거 왓쨰옹 아우 왔냐아오 왔냐 왔냐아오 왔냐 왔냐 아우 왔냐아아아오 잡기만하면 되는구만 에이 덮치기 여캐한테만 써먹어야 될 기술 남캐한테는 노노노 징글징글 어오우 에이 여캐한테 맘껏 에 맘껏 써야될 기술 아왜왜 곰돌이 곰돌이도 곰돌이도 해주세요 와이씨 곰돌이 어디씨 만들다 마른 봉제인형같이 생긴게 확 그냥 안팔려가지고 내다 버릴거같이 생긴게 말이야 창원님 안녕하세요 여기다 좀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옥 게이놀이 해야되나? 또 게이놀이? 게이, 게이, 게이놀이? 게이가 문제다. 오예 소리가 이상하다고요? 뭐가 이상하지? 모르겠네? 싱크가 안 좋나? 아싸! 아악! 아아이구 씨 덮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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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덮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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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안 돼 아하 덮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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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덮쳐버려 근데 реш해져 이렇게 하하핳 연락 야,ентов일 가드야 하하핵 호옷 아휘 와아씨 얘 에너지 엄청 따는구만 와아씨 말도안돼 펄펙이야 펄펙 펄펙 어? 잠여긴 카즈야도 안골라지네? 구리네 구리네 날라서 레이저 쏘면 달려가서 잡으라고 아 오케이 아이씨 지찌다 어우 분권 한대 맞으면은 반다네? 아아 드러워 진짜 어어 어어 쓰읍 아 지금 뭘로 잡냐 아 아니 철권 이게 할 줄 몰라요 잘 그래서 로렐 방송은 로렐 방송은 FHD 탈차 K7상의 지 Shane 자 으'd 와아아 으어 으어 아씨 겁나 씨.. 연속게 하고 싶어 아우 아니 타이밍에 안 맞았어 아.. 난이도가 꽤 있네 이게 나는 겁나 에너지도 많이 따네 쟤보다 아휴 아우 데빌 겁나 쎄네 보루스 어비뇨? 몰라요 왜 안 골라져요 지금 지금 올캐릭도 아니라 아휴 아휴 아무거나 해 쓰읍 이거나 마..이거나 먹어 이씨 이거나 마..이거나 먹어 이씨 좀만 흘러미니 이겼다 이거 이거만 하면 이기..어! 아니네? 이제 안통하네? 어우 쉣 와아 접되었네 아하 그 근데 브루스업이면 뭐..뭐 좋나? 네이홀로? 얘? 이게 뭐야? 안되는데? 아니..네번 누르고 했는데 뭐 안나오는데? 도망가기 이리와 도망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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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여기 도망가기 안골라져 에이 몰라 이제 막판 하고서 치워버려 어? 아아 롤엘 방송은 FHD8000K7장의 화질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어우 간실리였어 롤엘 유튜브 구독과 롤엘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위피 후 우케아님 환영합니다 아 나 얘 연속기 알았었는데 안되네 어어아악 와 씨 안맞는구만 아 나 씨